너는 꼭 그렇게 맛있는 신정떡볶이를 먹어야 되냐? 누나가 다이어트하는데 밤! 잘 뵙겠습니다. 그래도 누나가 다이어트하면 집에 음식도 없고 가족끼리 도와주고 그러는 거지. 응, 그건 네 사정. 와, 떡볶이다. 떡볶이 한번 먹어볼까요? 떡볶이 맛있겠다. 떡볶이 맛있을지. 밭까지 맛있다. 닭이 맛있다. 한입만 먹어야지~~ 이렇게 쭈욱 늘어나면 치즈랑 같이 먹어야 맛있지~~ 쭈욱~~ 이렇게 쭈욱 늘어나면 치즈랑 같이 먹어야 맛있지~~ 맛있지~~ 쭈욱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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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욱~~~ 맛있어~~ 시장 떡볶이 오뎅 튀김이 엄청 맛있다 이거랑 떡볶이랑 한 번에 같이 진짜 맛있다 치즈볼 한번 먹어볼까? 그냥 먹을게 우와! 이 안에 치즈가 잔뜩 들어있어 엄청 크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묻혀서 떡볶이에 맛있당 레콤 김밥 이거랑 같이 먹어봐야지 맥퐁 김밥 우와!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? 이 안에 참치 참치 콜라랑 같이 먹어야지 콜라랑 같이 먹어야지 이야 콜라랑 같이 먹어야지 콜라랑 같이 먹어야지 콜라랑 같이 먹어야지 매운맛이 삭 없어져 왜? 안 먹어? 응? 다 먹었어 꿀해! 내가 다 먹어야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맛있어 와우 이렇게 찝어서 한입에 음 맛있어 역시 한 번에 먹어야 맛있지 이번엔 네 개 도전 하나 둘 셋 넷 과연 네 개를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?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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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우니까 선풍기로 말려 먹어야겠다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음 안되겠다 케찹에 찍어 먹어야지 요건 치즈 우와 아 매워 치즈랑 떡이랑 치즈 케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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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 마요네스 음 오갱만두 야 치즈 치즈 케찹 만두 마요네즈 맛있다. 맛있다. 뭐해? 그것도 못 먹냐? 으웩. 훨씬 안 맵고 맛있네. 그래도 매워. 그래도. 이거 씻고 먹어야겠다. 먹는 것도 잘 먹었나? 음.